7월 1일 드디어 뭐야? TV 최초 인사이드 아웃을 하루 종일 만난다 야호! 인사이드 아웃 데이 기쁠 때나 야호! 아가 날 때나 오이! 슬플 때나 어... 두려울 때나 너무 슬퍼서 못 웃겠다 늘 당신과 함께하는 이야기 지금이야! 인사이드 아웃 데이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방송됩니다 오직 디즈니 채널 안녕!